안하무인 오만방자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불법적인 공영방송 2사 선임을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술술을 이어가면서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습니다. 김태규 증인은 청문회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2사 후보자를 감사에 선임한 전례가 있다는 위증까지 저질렀습니다. 김태규 증인은 불법이 더 드러날까 두려웠는지 오늘 청문회 출석을 불법적으로 거부하면서 런던 간 런홍일처럼 도망쳤습니다. 그래놓고 불법이 드러나서 고발당할 위기에 처하자 직권남용 고소 운운하다니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판사 출신 공직자가 불법을 저질러놓고 법을 아전인수적으로 고무질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버꾸라지식으로 말장난을 합니까? 국회가 적법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막고소를 운운합니까? 여기 ppt 있는데 입법조사처에서마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책특권상 고소 불가능하다. 과거 사례도 착히 어렵다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상식을 갖고 있는 자에게 재판받던 국민은 무슨 죄입니까? 법조차 모두 무시하겠다는 자에게 권익위 부위원장을 맡기고 방통위 부위원장직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 사유화를 넘어서 항구적 검찰 독재, 권력 농단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검찰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죠? 정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이쯤 되면 막하자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본인들을 수사할 생각조차 없을 테니 고발해봐라, 내뱃째 봐라 이렇게 오만방자한 것입니까? 유 위원장님,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다른 불법을 낳고 있는 공직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김태규 증인은 물론이고 방송장악, 언론탄압의 선봉장으로 불법으로 점천된 길을 걸어오는 이쯤석 증인에 대해서 네, 이쯤석 증인은 보고 오늘 청문회에 해주세요. 네, 30초 정도 해주세요. 불추적 죄를 물어서 반드시 고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태규 증인 물론이고 이진석 증원도 모두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정아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간사위원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